카메라에 포착된 또 다른 꽃남 지원자는 누구? 안녕하세요. 저는 트로이 막내 올해 20살이 된 풋풋한 칸토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셀카 같은 거를 트위터나 이런 데다 올리면서 약간 팬들이 조금씩 생긴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귀여운데 이랬다 어떻게 보면은 어우 상남자 같기도 하고 약간 팔색조 같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아, 좋았습니다. 아, 좋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좋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